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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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짠을 챙기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재경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빨리 가봉을 끝내고 일어서고 싶었다. 시든 장미가 꽂힌 화병에 눈을 주었다. 장미마저도 비극적인 모습이었다. 같이 차 한잔 마셔요 바쁘지 않으시면 부드럽게 웃으며 허소엽이 덧붙였다. 사실 옷 같은 건 저에게 무의미예요. 불편한 다리를 감추는 휘장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정말 날개옷이라면 모를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그녀가 다가왔다. 한 손으로 쟁반을 받쳐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휠체어 바퀴를 미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우아하였다. 자, 드세요. 고맙습니다. 찻잔을 받아들며 재경은 비로소 조그맣게 웃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불편 없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게 참으로 이상하였다. 그녀의 불편한 다리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불편한 다리마저도 그녀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더욱 감미롭게 해주는 것 같았다. 아주 맛있어요. 커피는 진하고 향기로웠다. 다행이네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커피 끓이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커피 한 잔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거든요. 허소협과 마주앉아 커피를 마시며 재경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만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곳은 시간이 고여있는 늪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의 순간 같았다. 허소협의 부드러운 표정 때문에 처음 느꼈던 당혹스러움이 차츰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 자신이 허소협의 분위기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허소협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 같은 게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커피는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혼자 쓸쓸히 마시는 커피가 더욱 향기롭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혼자 사시나요? 재경은 속구쳐오르는 호기심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영겁 부물었다. 이렇게 혼자 사세요? 네. 허소협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이렇게 혼자 살아요. 하지만 가끔씩은 혼자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미스아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혼자 견디는 외로움보다 함께 마주보며 겪는 외로움이 더욱 깊고 힘들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해요. 하지만 불편한 것보다 외로운 게 더 견디기 힘들어요. 그녀의 얼굴 가득히 외로움이 넘실대는 것을 재경은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 베인 외로움은 처절하도록 아름다웠다. 그녀는 외로움을 위하여 태어난 여자 같았다. 그녀에게서는 잔잔한 음악과도 같이 외로움의 향기가 번져나왔다. 외로움의 늪에 서서히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재경은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재경 자신이 함께한다고 해서 그녀의 외로움이 줄어들지도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경은 마음이 급해졌다. 빨리 일을 마치고 날개옷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쇼핑백에서 가봉할 옷을 끄집어냈다. 집안에서 입기에는 너무나 화사하고 치렁한 옷이었다. 그러나 허소협에게는 치렁한 옷이 어울렸다. 치렁한 옷이 다리의 불편함을 가려줄 수 있을 것이므로 날개옷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네. 날개옷. 좋은 이름이에요. 꿈을 바느질하는 것 같은 호사로움이 느껴지는군요. 재경이 시키는 대로 팔을 펼치기도 하고 허리를 쭉 펴기도 하면서 허소협은 새삼스럽게 날개옷에 대한 소망으로 들뜨는 것 같았다. 이 옷을 입으면 정말 나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새처럼 저 푸른 하늘 높이... 훌훌...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으리라고 재경은 말하고 싶었다. 천사의 날개옷은 동화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새처럼 푸른 하늘을 훌훌 나를 수 있는 날개옷을 소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누구도 날개옷을 가질 수는 없다. 부탁이 있어요. 일을 마치고 일어서는 재경에게 허소협이 말하였다. 아파트 상가에 꽃집이 있어요. 장미를 사다 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러죠. 재경은 쾌히 승낙하였다. 고마워요, 미스 한. 꽃값을 건네는 허소협의 손끝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시든 장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숨이 막히거든요. 외로움으로 죽어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싱싱한 장미는 제 유일한 행복이에요. 저에게 장미의 행복을 전해주시는 그분이 오늘은 오실 것 같지가 않네요. 허소협. 진한 외로움의 덩어리 같은 그녀를 위하여 재경은 장미 한 다발을 사다 주었다. 벌써 몇 해 전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특별한 경험이었다. 재경은 마음이 조급하였다. 피 극장을 향하여 달리는 택시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종종걸음을 쳤다. 차창 밖을 스치는 어둠 속에서 허소협의 존재가 새삼스럽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는 비극의 향기로 떠돌고 있는 것 같다. 그 향기는 박주현을 덮치고 수란이와 아란이의 작은 가슴을 덮치고 그리고 재화에게도 어김없이 달려들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이미 죽고 없는 허소협의 꿈을 밤마다 꾸며 지낸다는 재화가 안쓰러웠다. 인간의 죽음이란 그 얼마나 미묘하고 불확실한 것인가. 죽음 이후에도 기억 속에 더욱 선명히 떠도는 자들의 영혼이 그 얼마나 많은가.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이의 아름다운 영혼보다 더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죽었으면서도 엄연히 살아있는 허소협의 존재 앞에서 그녀는 시간의 무의미함을 느낀다. 허소협의 존재는 이미 시간의 의미를 초월하고 있다. 택시는 어둠이 깊어진 거리에 그녀를 내려놓고 사라졌다. 피의 극장. 내일의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에 몰두하는 이들의 열기가 어둠의 냉기를 뚫고 번져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건물 밖으로 퍼져 흐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허소협의 영혼이 외롭게 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소협. 그녀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그녀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녀의 슬픈 눈망울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연 새벽빛 같은 그녀의 슬픔은 이제 그녀만일 것이 아니다. 그녀의 슬픔은 문영세와 박주연의 가슴속에 살아있다. 수란이와 아란이의 가슴속에 그리고 재화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다. 박주연은 그녀에게서 간절히 벗어나고 싶었으리라. 그리하여 가족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했으리라. 채곡채곡 쌓아온 자신의 삶을 팽개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했으리라. 박주연은 허소협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던져버렸으리라. 문영세 역시 그녀에게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 한복판에 뛰어든 그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재화를 선택했을 것이다. 재화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그녀와의 결별을 원했으리라. 아란이 역시 그녀로부터의 탈출을 원했으리라. 자신에게 비극의 그림자를 던져준 그녀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을 것이다. 재화 역시 그러하리라. 한 번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으므로 허소협의 존재는 재화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리라. 정말 날개옷이 필요한 사람은 허소협이 아니고 남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허소협의 영혼은 무한히 자유로울 것이다. 불편한 육신을 미련없이 벗어던지고 허소협은 저 높은 하늘을 새처럼 훌훌 날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날개옷은 허소협의 영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남은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할 것이다. 허소협의 기억을 떨치고 훌훌 날을 수 있는. 재경은 천천히 극장의 문을 밀고 들어섰다. 무대 위에서는 마지막 연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객석 뒷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주현은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박주현은 유난히 원피스를 즐겨 입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검정옷을 즐겨 입던 그녀. 그녀를 위한 옷을 만들 때마다 현성이는 며칠씩 고개를 갸웃거리곤 하였다. 흠, 잘 안 돼. 박주현에게 날개옷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상해. 박주현은 천상의 여인은 아니야. 철저하게 지상의 여인이지. 날개옷을 입혀주어도 박주현은 날지 못할 거야. 박주현은 결코 날아오르지 못할 거라고.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을 떨어버리지 못할 거라고 현성이는 버릇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행복이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었는가. 그녀는 1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걸을 수 없는 허소협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았다. 허소협의 외로움을 떠맡아 함께 외로워하며 살았다. 허소협의 죽음이 그녀를 더욱 허무하게 하고 그리하여 가족과 이 땅을 떠나게 하고 그녀의 삶을 무대 위로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재경은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비극의 죽음은 험으로 다가오리라. 죽음보다 더한 비극은 없으리라. 죽음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는 영혼은 없으리라. 죽음을 통하여 다시 태어날 때 누구나 텅 빈 가슴이 되리라. 모두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으리라.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겨울나무처럼 일어서야 하리라. 연습이 끝나고 박주현이 무대에서 내려왔다. 무대에서 내려서는 박주현을 향하여 웬 꼬마아이가 달려들었다. 엄마! 박주현이 웃으며 그 아이를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다. 모키 왔구나. 모키. 모키라는 아이를 끌어안는 박주현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바로 그 장면을 아란이 역시 낯설어하며 바라보았으리라. 모키를 끌어안는 박주현의 부드럽고 따스한 표정 때문에 아란이는 깊이 상처받았을 것이다. 박주현은 수란이와 아란이의 엄마였다. 박주현에게 모키라는 딸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다. 모키의 귀여운 종알거림 앞에서 아란이는 깊이 절망했으리라. 그녀는 천천히 박주현을 향하여 다가섰다. 안녕하세요. 아, 박주현은 금세 그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한재경 씨 맞죠? 날개옷에서 일하던. 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주현의 치마자락을 꼭 붙잡고 모키가 그녀를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아란이 때문에 왔습니다. 아란이... 아란이 때문이라고요? 네. 박주현의 얼굴이 흐려졌다. 우리 아란이... 우리 아란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아란이를 보지 못하셨나요? 네. 그동안 연습 때문에 바빠서... 아란이는 극장 앞에 몇 번 왔었나 봐요. 아란이가... 어제 아란이가... 어제 아란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우리 아란이가요? 박주현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아란이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요? 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아란이는 요즘 통 말이 없고 무척 침울해 했다는군요. 아란이의 일기를 보았는데 극장 앞에 왔었다고 씌어 있었어요. 모키라는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란이가 모키를 보았다고요? 모키가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드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네. 아란이가 오해를 했겠군요. 아란이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허소협에 대한 얘기가 씌어 있었어요. 아란이가 허소협의 일기를 읽었어요. 내 불찰이에요. 박주현이 상심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허소협의 일기를 그냥 둔 건 내 불찰이에요. 그걸 아란이가 읽고서 몹시 혼란스러웠을 텐데. 허소협의 비극적인 분위기에 휩싸여버린 듯 했어요. 허소협. 박주현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가라앉았다. 허소협. 그녀는 아직도 죽지 않았군요. 아직도 변함없이 우리 곁을 떠돌고 있어요. 아란이의 일기를 읽으며 허소협의 아파트를 생각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그래요. 박주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날개옷에서 그녀의 옷을 맞춘 적이 있었죠. 그때 미스안이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란이도 아주 어릴 적에 허소협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아란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냥 데리고 간 적이 있었죠. 그녀가 아란이의 머리를 만지려고 해서 아란이가 몹시 겁을 내며 내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 기억이 아란이의 머릿속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아란이는 그 아파트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을 거예요. 타인의 슬픔. 그 주변을 서성거리며 슬픔의 의미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모키와 작별을 해야 하니까요. 네. 재경은 먼저 극장문을 나섰다. 밤바람이 싸하하니 가슴을 파고들었다. 박주현의 말이 옳다. 타인의 슬픔 속에서 아란이는 슬픔의 의미를 배우고 있을 것이다. 자, 가요. 코트를 입고 머플러를 늘어뜨린 박주현이 다가서며 말하였다. 모키와의 이별도 쉽지 않았어요. 그의 나를 정말 제 엄마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돌아온 여배우. 죽어버린 엄마를 어린 모키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모키는 누구인가요? 아란이도 그렇게 묻고 싶었을 것이다. 모키는 대체 누구인가요? 라고. 모키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모키 엄마는 자신의 목숨을 모키와 바꾼 셈이죠. 모키 아빠는 어린 모키에게 죽음의 어두운 그늘을 던져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엄마는 공부하러 미국에 갔노라고 했었대나요? 모키 엄마가 되어달라는 모키 아빠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수란이와 아란이 생각이 나서. 모키는 욕심이 없는 아이예요. 아빠 손잡고 극장에 와서 내 치맛자락을 붙들고 놀다가는 팔랑팔랑 손을 흔들며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별이 힘들었어요. 모키도 내 감정의 변화를 눈치챈 모양이에요. 박주연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재경도 고개를 돌렸다. 극장 앞에 모키와 모키 아빠가 서 있었다. 모키가 팔랑팔랑 손을 흔들고 있었다. 눈물겨운 장면이었다. 어서 갑시다. 고개를 돌리며 박주연이 중얼거렸다. 우리 아란이를 찾으러 가야죠. 두 사람은 종정걸음으로 택시 정류장에 섰다. 택시를 기다리며 박주연은 몹시 초조한 기색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아란이는 그녀가 두고 떠난 딸이었다. 아란이의 가슴에 쌓인 그리움 못지않게 그녀의 가슴에 쌓인 그리움도 깊고 간절하리라. 난 그 애를 미워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지 않은 듯한 음성으로 박주연은 말을 이었다. 아란이를 미워했어요. 아란이가 모든 불행을 안고 태어난 것만 같아서 그 애를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난 아들을 원했었죠. 아들을 낳고 누워서 남편에게 장미 한 다발을 선물 받고 싶었어요. 그게 과분한 욕심이었을까요? 아들 대신 아란이를 낳고 누워있는 나를 위하여 남편은 장미 한 다발을 안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허소혁, 그때 그녀가 나타난 거예요. 허소혁이라고 박주연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되풀이하였다. 허소혁, 왜 하필이면 허소혁은 우리들 삶의 평화 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왜 하필 남편의 차를 향하여 뛰어들었을까요? 밤인데다가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남편은 갑자기 뛰어드는 허소혁을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비극을 미처 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재경은 말없이 박주연의 그늘진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로도 박주연을 위로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답답하였다. 그렇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 삶의 고요한 한복판으로 낯선 사람이 뛰어들 수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 우리들 삶의 평화를 해치며 달려들 수도 있다. 그 누구라도 그 낯선 운명의 거침없는 손길로부터 달아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영세와 박주연이 그러했듯이 그대로 말려들고 말리라. 자신을 향하여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의 손길이 뻗쳐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비극의 옷을 걸쳐 입고 뛰어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다. 재경은 세차게 고개를 내줬는다. 어느 누구도 불행의 무자비한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으리라. 누구나 불행을 마주 보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어느 누구도 운명의 손길로부터 달아날 수는 없다. 그녀 역시 재화와 함께 허수협의 비극을 어김없이 나누고 있지 않은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재화는 고열에 시달렸고 그리고 우연히 문영세의 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었다. 그날 문영세가 그들의 곁을 그냥 스쳐 지날 수도 있었다. 문영세와 박주현은 허수협의 불행과 상관없이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도 있었다. 박주현은 이혼의 아픔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 재화가 문영세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수란이와 아란이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지난 일이다. 이제 와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재경은 코트깃을 여미었다. 힐끔 바라본 박주현의 옆얼굴이 차갑게 얼어있었다. 그녀의 심정도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있으리라. 그녀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던지고 비극의 무대 위로 올라설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재경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빈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 안에서 그들은 침묵하였다. 박주현은 박주현대로 재경은 재경대로 각자의 생각에 빠져있었다. 어둠 속을 말없이 달려 그들은 허수협의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허수협은 이미 죽고 없으나 아파트는 여전히 겨울바람 속에 서있었다. 택시는 아파트 입구에 그들을 내려놓고 횡안이 달아나버렸다. 아라니가 여기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박주현을 돌아보았다. 예전에 허수협은 여기 살았어요. 지금은 바로 내 안에 살고 있어요. 아라니의 가슴 속에서도 그녀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눈 속에 살아있었듯이.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박주현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죽은 후 아파트는 그대로 비워두었어요. 불이 꺼져 있군요. 처분하려고 마음먹었으면서도 여기까지 오는 일이 망설여졌어요. 이렇게 아라니를 찾으러 오게 되었군요. 아라니는 이곳으로 왔을 거예요. 먼 기억을 더듬어서 화장대 서랍에 허수협의 일기를 남겨둔 건 제 실수였어요. 다 태워버렸는데 왠지 그것만은 태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의 비극일지 같아서. 허수협이 머물렀던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박주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린 아라니에게 소협의 존재는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허수협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녀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라니는 이곳으로 왔을 거예요. 나에게도 허수협의 존재는 무거웠어요. 그녀가 등장하면서부터 내 삶의 평화와 순수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요. 나는 끊임없이 그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어요. 남편을 그녀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다릴 남자는 문영세 그 사람뿐이었어요. 그녀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녀에 대한 원망과 질투와 미움의 감정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올랐어요. 박주현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녀의 심정이 그대로 재경에게 전해졌다. 박주현이 참고 견뎌야 했던 긴 세월의 무게가 재경의 어깨 위로 건너왔다. 그러나 나의 인내는 위선이었어요. 겉으로 웃으며 그녀가 죽어버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저 높은 곳에서 그녀가 흰 꽃니파리처럼 나풀나풀 떨어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기를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슬그머니 퇴장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녀를 그대로 밀어 떨어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천사처럼 평온한 얼굴을 가장하며 긴 세월을 살았어요. 지긋지긋한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 동안 나는 오로지 그녀의 죽음만을 갈망했어요. 그녀만 사라지면 모든 일이 예전과 같으리라고. 우리 집은 다시 사랑으로 가득한 따스한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녀가 정작 죽어버렸을 때 내가 얼마나 사악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녀의 머리를 빗어주고 발을 씻겨주고 웃으며 그녀를 보살피고 돌보았지만 모든 건 거짓이었어요. 그녀에 대한 애정에서 우러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한순간도 그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내 것처럼 느끼고 받아들인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으며 살았죠.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그녀를 죽이며 매정하게 그녀를 뿌리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가 마침내 죽어버렸을 때 내 삶이 물거품처럼 헛된 것임을 알았어요. 내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그녀의 슬픔과 아픔이 그대로 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걸 남편과 예전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으리라는 걸 알았어요. 박주연은 천천히 계단을 밟아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을 것인가 물으려다 말고 재경은 천천히 박주연의 뒤를 따랐다. 박주연의 뒷모습은 어두웠다. 우리 엄마 옷은 다 날개옷이라고 울먹이던 아라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듣고 봐, 듣고 봐. 너 아니? 우리 엄마 어디 계시는지 아니? 듣고 봐, 듣고 봐. 예쁜 집 지어줄게. 우리 엄마 어디 계시는지 가르쳐주렴. 아라니의 맑은 목소리가 되살아난다. 이렇게 예쁜 아라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아라니를 미워해요. 그때 생각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정의 비극 속으로 한 걸음 빠져든 것만 같다고. 그때 봄비가 쏟아지던 날 날개옷에 오셨었죠? 그때 그러셨어요. 우리들 인생이 워낙 걱정투성에 상처투성이라고. 또박또박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그대로 가슴에 찍히는 것만 같아서 재경은 불쑥 옛날 이야기를 꺼낸다. 옛날. 벌써 옛날이다. 그랬던가요? 박주현이 걸음을 멈추고 재경을 돌아본다. 그래요. 그랬었죠. 그때 난 집을 뛰쳐나와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허수협의 죽음을 참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죽었으면서도 여전히 남편의 눈속에 살아있는 그녀의 존재를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를 모르셨어요. 스물 하나라고 했더니 부럽다고 하셨죠. 나에게도 스물한 살이던 때가 있었는지. 아득하기만 하다고. 그래요. 아득하기만 해요. 나에게 정말 스물한 살이던 시절이 있었는지. 그때 뒷모습이 참 우울해 보이셨어요. 검은 옷 대신 아름다운 날개옷을 입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빛깔이 구운 날개옷을 입으면 표정이 밝아지실 거라고. 비오는 창밖에 우울도 거칠이라고. 그래요. 그땐 우울하고 절망적이었어요. 내 안에서 도저히 허수협의 존재를 몰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봄빛 속으로 사라지는 어두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때 재경은 생각했었다. 박주현은 이제 막 자신의 연극 무대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라고. 그녀의 연극은 아마도 비극일이라고. 수란이와 아란이 두 자매를 눈물 속에 빠뜨리게 되리라고. 그들의 눈물은 맑고 서러우리라고. 축축히 젖고 있는 봄날의 풍경처럼. 그날 재화 언니가 몹시 아팠어요. 재화 언니를 얻고 봄빛 속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문영세 씨가 차를 세워주셨어요. 허수협을 만난 것도 비오는 날이었죠. 아란이 아빠도 허수협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란이 아빠 역시 그녀의 죽음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봄빛 속에서 재화 씨를 만났군요. 눈빛이 그대로 허수협을 닮은. 재화 언니는 라푼첼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현실을 견디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만의 성을 높이 쌓고 있었던 거예요. 아란이가 라푼첼 언니라고 불렀다죠. 수란이와 아란이에게 잘해주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창백한 얼굴에 항상 꿈꾸는 듯한 눈으로 라푼첼을 생각하며 사는 언니가 재경은 늘 안쓰러웠다. 언젠가는 왕자님이 나타나리라는 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재화를 향하여 그녀는 수없이 외쳤다. 그건 허망한 꿈이야. 꿈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야 해. 언니는 라푼첼이 아니야. 성에 갇힌 아름다운 공주님이 아니라고. 언니는 봉제 공장에 다니는 미싱사일 뿐이야. 일에 지치고 꿈에 지쳐 창백한 23살의 처녀일 뿐이라고. 왕자님? 언니를 구해줄 왕자님은 이 세상에 없어. 그건 슬프고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아. 꿈에서 깨, 언니.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란 말이야. 허망한 꿈 속에서 재화 언니는 문영세 씨를 만난 거예요. 문영세 씨는 언니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난 남자였어요. 라푼첼이 마녀 아닌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났듯이 그 순간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듯이 언니도 문영세 씨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남자를 만날 때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죠. 나도 그랬어요. 아라니 아빠를 처음 본 순간 꿈을 꾸었어요. 라푼첼. 그래요. 라푼첼처럼 마녀 위에 사람을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 안으로 운명이 성큼성큼 들어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게 만난 사람과도 헤어지게 되는 걸 보면 운명이란 참 매정한 거예요. 박지연이 걸음을 멈췄다. 허소협이 머물렀던 아파트의 문 손잡이를 붙잡으며 박지연이 쓸쓸히 말아왔다. 아직도 내 열쇠고리에 이 아파트 열쇠가 꽂혀 있어요. 내 삶을 송두리째 내동댕이 치면서도 나는 이 열쇠를 버리지 못했어요. 언제든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라니를 찾으러 이렇게 왔군요. 핸드백을 열고 박지연은 열쇠를 꺼냈다. 열쇠를 꽂는 박지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 미국에 계시죠. 재혼한 새아버지와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셨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미국으로 갔을 때 어머니를 만나 실컷 울어버리라고 작정했었는데 어머니 앞에서 난 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돌아서면서 수란이와 아라니를 생각했죠. 수란이와 아라니도 나에게 달려와 실컷 울고 싶어질 때가 있을 텐데 거기서 그냥 눌러 살지 못하고 돌아온 건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언제든 내 딸들이 달려오면 가슴이 안아주리라. 그 애들이 울고 싶을 때 언제든 달려와서 울게 하리라. 아파트 문을 열고 박지연은 안으로 들어섰다. 모키라는 아이를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춰주던 박지연의 모습이 떠오른다. 모키에게 엄마가 필요했듯이 박지연에게도 끌어안고 도닥거려줄 딸이 필요했으리라. 아파트 실내는 어둠에 잠겨있었다. 박지연은 익숙하게 스위치를 올렸다. 조그만 아파트 내부가 이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허수업의 물건들은 모두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녀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군요. 박지연의 흰 손이 벽을 어루만졌다. 그 벽에 깨알같은 글씨가 박혀있었다. 재경은 천천히 그 글씨들을 들여다보았다. 허수업의 글씨인 듯 하였다. 가냘프고 조그만 글씨들이 그녀의 영혼인 듯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사랑하는 이여, 나 죽거든 나를 위해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머리맡에 장미꽃 심지 마시고 그늘 짓는 사이프러스도 심지 마세요. 비 맞고 이슬 흠뻑 젖어 푸른 풀만이 자라게 해주세요. 또한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생각해주세요. 아니, 잊으시려거든 잊어주세요. 저는 나무 그늘도 보지 못할 거예요. 비 내리는 것도 모를 거예요. 나이팅게일의 구슬픈 노래도 저는 듣지 못할 거예요. 온갖 것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어둠 속에 누워 꿈꾸면서 저는 당신을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잊을지도 몰라요. 슬픈 시록은요. 허수업의 심정 그대로일 거예요. 사랑하는 이어 나 죽거든 머리맡에 장미꽃 심지 말아달라고 그녀는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온갖 것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어둠 속에 누워서도 그녀는 문영새를 생각하겠죠. 박주연의 눈길이 탁자 위에 화병에 머졌다. 화병에는 장미가 한아름 꽂혀있었다. 그래요. 박주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라니가 다녀갔어요. 이 화병은 아라니 방에 있던 거예요. 장미는 허수업을 위하여 아라니가 샀을 거예요. 박주연의 눈 언저리가 촉촉해졌다. 아라니가 여기 편지 한 통을 놓고 갔군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박주연은 아라니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보고 싶은 엄마 언제든 엄마가 이 아파트에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꺼내 읽으실 거라고 믿어요. 비밀 상자에 감추어두었던 허수업의 일기는 사라졌지만 흰 보자기 속에 일기와 함께 들어있던 열쇠는 남아있었습니다. 그 열쇠를 들고 이 아파트를 찾아오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열쇠를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어제도 저는 피극장 앞까지 갔었습니다. 어제도 저는 연습을 끝내고 나오시는 엄마를 보았어요. 그리고 모키라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모키의 손을 잡고 있던 모키의 아빠도 모키라는 아이가 엄마라고 소리치며 달려갈 때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버리고 싶었어요. 엄마는 수란이와 아란이를 버리셨나요? 수란 언니 말대로 엄마 가슴 속에서 수란이와 아란이는 이미 죽어버렸을까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허수욕을 위하여 장미꽃을 사면서 저는 죽음을 생각했어요. 죽음은 슬픔의 끝인가요? 아니면 슬픔의 시작일까요? 화병에 장미를 꽂으며 허수욕을 생각했어요. 제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 아빠의 차에 부딪혀온 허수욕 허수욕은 비가 오는 날이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지요. 비 오는 날 저녁에 태어나 시원스러운 울음 한 번 울어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아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죽어버린 아기가 보고 싶어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지요. 허수욕은 그 아기를 외쳐 부를 수도 없었다지요. 이름을 갖기도 전에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름도 없는 그 아기는 죽은 후에도 허수욕의 가슴에 살아있는데 수란이와 아란이는 이토록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 숨 쉬면서도 엄마 가슴에서 하얗게 잊혀지고 말았다는 게 슬프고 외로워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엄마 이 크고 휑한 세상에 혼자뿐이라는 느낌은 허수욕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란이도 그래요. 혼자라는 그 적막한 느낌이 싫어 거리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허수욕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넓고 휑한 세상에 저는 혼자뿐입니다. 엄마는 아란이의 엄마가 아니라 데스데모나이며 모키의 엄마입니다. 수란 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며 라푼첼 언니는 슬픈 눈으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하필 비오는 저녁에 태어났을까요? 모든 불행이 저와 함께 닥쳐온 것이라는 엄마의 말씀이 옳습니다. 맑고 화사한 날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의 선택 밖에 있다는 게 쓸쓸합니다. 엄마 허수욕처럼 한 그루 벤자민 고무나무 화분처럼 창문에 붙어 앉아 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며 창문들이 하나씩 밝아오듯이 초저녁 별들이 돋아 나오는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아빠가 겪으시던 장미의 혼란이 저에게 건너온 것만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웃으며 라푼첼 언니에게 가야 하나요? 비극의 무대 위에 서 계시는 엄마에게 가야 하나요? 어두운 창문 밖으로 눈을 돌리며 박주현이 말하였다. 재경씨 그만 돌아가세요. 아라니는 아라니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재화씨에게 전해주세요. 아라니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가거든 따스히 맞아달라고.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가지 않으면 이리로 올 거예요. 여기 계실 거예요? 네. 내일 공연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내 걱정은 마세요. 삶이 연극이고 연극이 바로 인생이니까요. 아라니를 기다리는 일도 내일 무대에 서는 일도 다 내 몫이에요.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젖은 눈으로 박주현이 웃었다. 더 이상은 허소협에게 시달리지 않으며 살 거예요. 그녀는 죽었어요. 보세요. 어디에도 그녀는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재경의 눈에는 박주현 자신이 바로 허소협인 듯 느껴졌다. 창문에 붙어 앉아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는 박주현의 뒷모습에 슬픔이 가득하였다. 나팔 수선화 10년 후 겨울 아라니는 어느새 대학 졸업반이다. 문어론! 교문을 막 빠져나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그녀를 불러세운다. 아! 진우씨!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며 그녀는 상큼하니 웃는다. 왜 여기 서 있어요? 백조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아라니를 붙잡으러 왔지. 지금 백조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요? 걸어오다가 도중에 백조처럼 날아가버릴 것만 같아서 말이야. 도저히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둘 다. 진우씨는 성질이 급한데다가 욕심쟁이로군요. 다른 건 몰라도 아라니에게만은 욕심을 부리고 싶어. 그건 사랑이 사랑이 부질없는 욕심이에요. 글쎄 그런건지도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우가 웃는다. 아라니를 보면 함께 차 마시고 싶고 무작정 만족한 골목길에서 말해야하나? 들어가요. 아라는 진우와 함께 백조의 문을 밀고 들어섰다. 창가 쪽 자리가 비어있었다. 차 한잔만 마시고 일어서야 해요. 다른 약속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단 말이야? 진우씨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이 있어요. 섭섭하군. 냉정한 것이 아라니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내가 말했던가요? 난 독신주의자라고. 독신주의자? 그럼 난 뭐야? 김진우는 문화란의 무엇이지? 사랑하는 친구죠. 애인이 아니고? 애인이라고 말하면 당장 결혼하자고 할 텐데요. 그래 결혼하자. 난 아라니와 결혼하고 싶어. 만나고 헤어지고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 가슴 조이는 그런 시간들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우린 아직 학생이에요. 곧 졸업이야. 그랬다. 며칠 후면 마지막 방학이 시작되고 그리고 겨울의 끝이 다가올 무렵이면 졸업식장에 서게 되리라. 창밖을 내다본다. 이상한 겨울 나무들이 시간의 덧없음을 속삭이고 있는 것만 같다. 입학시장에서 입학시장에서 우린 만났어요. 그래 그랬었지. 아란이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내 눈에는 아란이밖에 보이지 않았지. 그 빨간 원피스는 재경이모의 입학 선물이었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아란이는 아름다웠어. 다가서면 장미 향내가 풍겨올 것만 같았지. 입학식 날 만났으니까 졸업식 날 헤어지는 것도 괜찮겠죠. 엉뚱하긴. 진우가 이마를 찌푸리며 아란을 바라본다. 아란이는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나를 당혹스럽게 하더라. 엉뚱한 게 매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지나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군대는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결혼 먼저 하겠다는 거지. 내가 군대 간 사이에 아란이가 백조처럼 날아가버릴 것만 같으니까. 그만 일어나야겠어요. 벌써?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헤어지기 싫다.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시작과 끝이 결국은 동의어라는 거 몰라서 그래요? 아란은 진우의 만료를 뿌리치고 일어선다. 그녀도 진우를 좋아한다. 어린 소년 같은 그의 천진스러움이 좋다. 부족함 없이 자란 넉넉함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그의 오만한 모습이 좋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만이 사랑을 나누어 줄을 안다. 넉넉하고 여유있는 그의 모습에서 아란은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아버지는 푸른 줄무늬 셔츠가 잘 어울리는 밝은 표정의 청년이었다는데 진우도 그랬다. 진우가 어느 여름날 푸른 줄무늬 셔츠를 입고 나타났을 때 그녀는 아버지의 청년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눈이 부시었다. 진우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우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아늑하다. 저녁 식탁의 풍요로운 불빛 속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진우와 함께 바라보는 세상은 아름답다. 진우와 함께 걷는 길은 정답다. 진우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따스해진다. 어쩌다 그의 손이 어깨에 닿을 때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맑은 시냇물 소리가 난다. 그런 느낌들이 사랑이라면 그녀는 분명 진우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은 아직 그녀의 생각 밖에 있다. 그녀는 재경 이모처럼 너무도 어린 나이에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렸다. 진우와 헤어져 그녀는 작은 날개 옷으로 간다. 어서 오너라. 재경이 반기는데 곁에 서인규가 앉아있다가 인사를 건넨다. 어서 와요. 아저씨는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또 우리 이모 괴롭히러 오셨죠? 괴롭히다니 사랑을 하소연하러 왔지. 아직도 우리 이모에게 미련을 못 버리셨어요? 영원히 재경 씨만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살 생각이야. 농담 그만하고 일어서요. 재경이 웃으며 서인규를 바라본다. 나 나란히 하고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요. 나도 함께 갑시다. 미안하지만 안 돼요. 그럼 목적지까지 태우다 드릴게요. 그건 괜찮겠죠? 좋아요. 서사장님 덕분에 편하게 됐네요. 재경과 아라는 서인규의 차에 올라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비병원으로 가요. 병원? 누가 아파요? 거기까지는 인규 씨가 알 바 아니에요. 매정한 재경 씨가 그래도 좋으니 어떡하죠? 서인규가 쓸쓸히 웃으며 중얼거린다. 젊었을 때 내 소원은 두 가지였어요. 내 가게를 갖는 것 그리고 따뜻한 가정을 갖는 것 난 그동안 고생한 덕에 야간 대학도 나오고 내 가게도 갖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재경 씨와의 결혼. 재경 씨는 정말 독신주의자요? 결혼에 대한 꿈과 환상이 없는 여자 일 뿐이죠. 결혼에 대한 꿈과 환상이 없는 여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요? 작은 날개옷의 웨딩드레스는 환상적인 작품으로 유명한데 그만 여기서 내려주시고 가게로 돌아가세요. 좋아요. 자 내리세요. 차는 비병원 앞에 멎었다. 아쉬운 얼굴로 손을 흔들며 서인규는 사라졌다. 비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아라는 혼잣말처럼 물었다. 정말 누가 아픈 거예요? 우선 차를 한 잔 마시자. 아라는 재경의 얼굴이 문득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병원 옆 골목에 찻집이 있더라. 재경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서며 아라는 다시 한번 병원 건물을 돌아보았다. 겨울 하늘을 이곳은 하얀 건물이 우물에 보였다. 커피 마실래?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재경이 물었다. 아빠 닮아서 커피 좋아하지? 네. 하지만 유자차로 할래요. 커피를 조금 전에 마셨거든요. 진우 씨랑. 진우? 눈이 맑은 그 청년? 네. 진우 씨가 다짜고짜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결혼? 서인규 아저씨처럼 진우 씨도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모양이에요. 아란이도 그 청년 좋아하잖아. 좋아하지만 결혼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왜? 재경의 깊숙한 눈이 다가온다. 아라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한다. 저도 이모처럼 결혼에 대한 꿈과 환상을 잃었거든요. 난 가난 때문이었어. 아버지 없이 자란 소녀 시절의 삭막함이 내게서 결혼에 대한 꿈과 환상을 아삭아 버린 거야. 게다가 어머니와 인국이에 대한 책임감까지 겹쳐서 더욱 결혼이 힘들어졌지. 결혼에 대한 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더 아름답고 환상적인 웨딩드레스를 만들게 되었는지도 몰라. 재경의 표정이 겨울 나무처럼 쓸쓸해 보인다고 아라는 생각하였다. 전 전 엄마 전 엄마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버리고 연극 배우가 된 엄마. 아니 허수엽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허수엽이 혼란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직도 마음속에서 허수엽의 존재를 떨쳐버리지 못했니? 이모의 눈속에서도 종종 허수엽의 존재가 되살아나는데요. 그래 재경의 미소가 허탈하다. 아라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창밖을 내다본다. 아득한 기억 속에서 안개처럼 뿌옇게 허수엽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제 그녀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다. 그녀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았었는지 그녀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조차 막연하고 희미하다. 하지만 아라는 곳곳에서 허수엽의 존재를 느낀다. 허수엽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것만 같다. 아직도 네가 비극을 안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우리 모두가 결국은 비극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비극은 아름다워요. 눈물이 이 세상을 맑게 정화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니? 머뭇거리며 재경이 물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아? 그분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분은 섹스피어의 비극을 위해 사시는 분이죠. 섹스피어의 비극에 가장 잘 어울리는 비극적인 배우. 그리고 모키의 어머니. 세월이 흘렀어. 이제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저에게 어머니가 필요할 때 어머니는 멀리 계셨어요. 어머니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무대 위에 계셨어요. 갈채받는 연극배우 박주연. 그분은 가슴에서 저와 수란언니를 하얗게 지우고 사셨어요. 어머니가 그리워 피극장으로 갔을 때 거기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비극의 주인공 데스데모나가 있었을 뿐 어머니는 나와 함께 하수협의 아파트로 너를 찾으러 갔었다. 어머니는 거기서 밤새 너를 기다리셨어. 벌써 10년 전의 일이구나. 그렇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아라는 하수협의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기다렸다. 데스데모나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어둠 속에서 하수협처럼 창문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면서 아라는 간절히 어머니를 기다렸다. 모키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하지만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어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방과 거실의 불을 모조리 켜고 있어도 창밖은 무섭도록 어두웠어요. 휠체어를 타고 허수협에 나타날 것만 같아 두려웠어요. 허수협의 흰손이 저를 향해 뻗쳐오는 것만 같아서 무서웠어요. 이 넓고 행한 세상에 저 혼자뿐인 것 같아 슬프고 외로웠어요. 그 누구도 곁에 없다는 게 외롭고 서러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바로 그 다음날 밤을 그렇게 보내셨어. 너를 기다리며 너의 편지를 읽으며 그런데 넌 그 아파트 가지 않았지.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어긋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가봐요. 저는 허수협의 흰손들이 무서워 다시 그 아파트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셨어. 재화 언니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네가 집으로 돌아오면 따스히 맞아달라고. 그래요. 새엄마는 버스 정류장에 외롭고 추운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지쳐버린 저를 따스히 가슴에 안아주셨어요. 새엄마는 우리 모두가 라푼체처럼 높다란 성에 갇혀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의 높이는 우리들 다친 마음의 높이와 같은 거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에 굳게 다친 창문이 하나 활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라푼첼 언니를 좋아했듯이 새엄마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외롭고 슬플 때 새엄마가 저를 기다려주셨다는 게 정말 고맙고 기뻤어요. 그날 이후 아란은 재화와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문영세의 사업이 한동안 위태로웠을 때도 아란에 대한 재화의 애정은 변함이 없었다. 술안에 냉정한 침묵마저도 재화는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새엄마는 술안언니와 저에게 변함없이 따스하고 다정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 언니는 너희들에게 헌신적이었어. 아빠의 사업이 기울어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새엄마의 애정으로 우리 식구들은 버텨나갈 수 있었어요. 아빠와 저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새엄마의 따스한 애정이 저녁 식탁에 불빛처럼 번져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반듯하게 일어설 수 있었죠. 더구나 새엄마는 유산의 아픔까지도 묵묵히 견디셨어요. 재화의 유산 그것은 모두에게 아픈 일이었다. 문영세의 사업이 파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재화는 문영세와 함께 동분서주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워낙 몸이 약한데다가 여러가지의 신경을 쓴 탓으로 6개월째 자라고 있던 아기는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다. 재화는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겼다. 수란이와 아란이에 대한 눈물겨운 애정이었다. 수란언니와 저는 새엄마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언니도 알고 있어.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노라고 해. 그런데 아란아 잠시 머뭇거리다가 재경이 말을 이었다. 이제 그만 어머니를 용서해드리렴. 새삼스럽게 제 용서와 이해가 필요하게 되셨나요? 어머니는 화려한 삶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섹스피어의 비극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여배우 그리고 희곡작가 이강민 씨의 부인으로 모키의 어머니로 아란은 어머니의 소식을 늘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신문의 문화면에 어머니의 사진과 소식이 종종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 언제나 아름답고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등장하였다. 어머니의 재혼 소식도 아란은 신문의 문화면에서 읽을 수 있었다. 비련의 여주인공 박주연 희곡작가 이강민 이강민 과 재혼 하다. 신문에서 보는 어머니의 사진은 늘 낯설었어요.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너무도 낯설어서 눈물이 났었죠. 어머니에게도 가족이 필요했던 거야. 혼자라는 외로움이 얼마나 뼈저린 것인지 아란히도 잘 알잖아. 그런데 이상하네요. 왜 새삼스럽게 어머니 얘기를 어제 현 사장님을 만났어. 날개옷 아줌마를 만나셨군요. 응. 고개를 끄덕이는 재경의 표정이 어둡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아란의 어깨를 짓누른다. 10년 전 허수협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괴롭히던 허수협의 흰손이 다시 나타날 것만 같다. 대체 무슨 일이죠 이모? 설마 여기서 수란이를 만나기로 했다. 곧 올 거야. 재경은 식어버린 커피를 홀짝이며 잠시 말이 없다. 불안하다. 아란은 몹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대체 누가 아픈 거예요 이모? 내가 이런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게 서글프구나. 말씀하세요. 아란은 뚫어져라 재경의 얼굴을 쳐다본다. 마음에 지피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서글픈 상상은 하고 싶지 않다. 말씀해 주세요 이모. 어제 날개옷 아줌마를 만났을 때 어두운 얼굴로 날개옷 아줌마가 아란이 어머니의 소식을 전하셨다. 어머니가 그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내일 수술을 받게 되신단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태로군요. 그렇죠? 그래 그렇단다. 수술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괴로웠다. 너희들은 알아야겠기에 이렇게 불러낸 거야. 아란은 고개를 떨구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얼마나 아픔을 겪으면 죽음에 이르게 될까. 어머니도 알고 계신가요? 당신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 없느라고 수술받기를 원하셨단다. 그리고 날개옷 아줌마한테 부탁하셨대.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고. 새엄마도 알고 계신가요? 아빠도 알고 계세요? 아침에 병원에 다녀가셨다. 죽음이란 참 느닷없이 닥쳐오는군요. 허수협의 죽음처럼 막연한 게 결코 아니로군요. 죽음은 막연한 게 아니야. 죽음은 확실하고 구체적이지. 이상해요. 왜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정말 이상하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만 같다. 어머니의 죽음. 세상에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는가. 어머니는 오래전에 그녀의 가슴 속에서 죽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섹스피어의 비극에 가장 잘 어울리는 비련의 주인공 박주연은 결코 그녀의 어머니가 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명이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어야 옳지 않은가. 가장 비극적인 의상을 걸치고 가장 비극적인 모습으로 관객들을 향하여 서 있어야 한다. 정말이에요 이모 어머니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아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신문에 그런 소식은 없었는데 비련의 주인공 박주연 죽음과 마주서다 그런 소식은 없었는데 정말인가요? 어머니 지금 연극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연극과 인생을 혼돈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재경은 고개를 내줬는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그분은 비련의 주인공이지만 인생에서의 배역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어머니의 절망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계셔야 해요. 신문에 문화면에 실리는 낯선 사진으로라도 살아계셔야 해요. 죽음은 허수협의 것이에요. 어머니의 것이 되어선 안 돼요. 세상에 죽음보다 더 허무한 건 없잖아요. 죽음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이별은 없잖아요. 어머니와 헤어져 살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계시다는 건 마음 든든한 일이었어요. 어딘가에서 우리와 같은 하늘과 별빛을 바라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은 덜 쓸쓸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된다고요?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계신다는 그 희망마저도 버려야 한다고요? 아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슴 가득히 모래바람이 휘몰아쳤다.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며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란아 아니에요. 아라는 고개를 내져었다. 저는 가지 않아요. 병원에는 눈물 많은 수란 언니와 함께 가세요. 사막 같은 심정으로 아라는 찻집을 나섰다. 겨울 하늘이 암담하게 내려앉고 있다. 하얀 병원 건물이 허소엽의 흰손 같다.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고 허소엽 이여야 할 것 같다. 허소엽 그녀는 아직도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가. 날개옷을 입고 암담한 겨울 하늘 위를 날고 있는가. 병원 정문 앞에서 아라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란이와 아란이를 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단다. 가슴속에 시퍼렇게 고여있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지솟아 올라 아란을 떨게 하였다. 그녀는 추워서 눈물이 났다. 갑자기 시린 바람이 그녀의 쓰린 상처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무대 위에 서있었다. 치렁한 비극의 옷을 걸치고 가장 비극적인 모습으로 관객들을 향하여 서있었다. 그녀는 결코 어머니를 잊은 게 아니었다. 어머니의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었다. 어머니 얼마나 그리운 이름이었던가 얼마나 외쳐 부르고 싶은 이름이었던가 그러나 공연이 끝나면 어머니는 무대 뒤로 사라졌다. 치렁하니 늘어지는 비극의 휘장 뒤로 어김없이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텅빈 객석에 앉아 그녀는 울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맑은 웃음소리를 휘날리고 있을 목퀴를 생각하며 울었다.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게 외롭고 허전하여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직도 더 흘릴 눈물이 있는가. 아라는 고개를 들어 회색으로 응어리진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라도 펑펑 쏟아진다면 좋으리라. 아니다. 주룩주룩 비가 내려야 한다. 빗물과 함께 흐르는 눈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염려가 없으니 좋지 않은가. 새삼스럽게 소녀 시절에 온갖 슬픔들이 떠오른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올 어머니가 없어 외로웠다. 여름이 되어도 짧은 소매 원피스를 찾아 입혀줄 어머니가 없어 서러웠다. 수없이 써보낸 눈물 어린 편지에도 답장을 해줄 어머니가 없어 쓸쓸했다. 새엄마가 아무리 따스하고 다정해도 가슴 한구석에 텅빈 자리를 메워주지는 못하였다. 키가 자라 깡충한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는가. 허수협의 아파트에서 밤을 지새우며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를 기다릴 때 왜 어머니는 와주지 않았는가. 이 넓고 휑한 세상에 혼자라는 서름으로 목이 메일 때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녀에게 진정으로 어머니의 애정과 위로가 필요할 때 왜 어머니는 와주지 않았는가. 병원 앞을 떠나며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는 늘 자신의 가슴속에 머물러 있었노라고 늘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 있었노라고 죽음과 마주선 어머니의 슬픈 모습을 낙인처럼 가슴에 지니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걷다가 그녀의 발걸음은 피극장 앞에 멈췄다. 극장 앞은 한사나였다. 출입문 앞에 휴관이라는 팻말이 서있었다. 연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무심히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모델로 공연이 벌써 끝났나 봐. 연말까지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데스데모나가 쓰러졌대. 박지훈씨가? 그 화려한 비극의 주인공이 쓰러졌다는 거야? 비극의 주인공답게 무대 위에서 쓰러졌다는 군. 암이었대. 본인도 알고 있었대나 봐. 그래서 그토록 열정적인 연기를 펼쳤었나 봐. 죽음 앞에서 더욱 당당해지기 위하여. 대단한 여배우였지.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 자신의 인생에서 멋진 주연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데스데모나 역은 다른 여배우로 바뀌겠군. 하지만 박주연만큼 그 역에 어울리는 비극적인 배우는 찾기 힘들 거야. 그녀는 장미를 좋아했다지. 그녀의 병실은 장미 향래로 넘쳐 흐른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군. 덧없는 덧없는 세상이야. 박수갈채를 받던 화려한 여배우도 결국은 죽음의 소나기에 붙잡혀 쓰러지고 겨울은 또 이렇게 깊어만 가고. 천천히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아라는 멀거니 바라보았다. 웅크린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초저녁에 지푸른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랬다. 어머니는 처절하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인생 한복판에 우뚝 선 아름다운 주인공이었다. 비극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비극의 지푸른 바탕 위에서 한순간의 행복과 기품이 금사라기처럼 더욱 돋보이는 것을 이제 그녀도 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했음을 안다. 새삼스럽게 어머니에 대한 용서와 이해가 필요할 것인가. 늘 가슴에 맺혀있던 지푸른 그리움으로 미움이나 원망 따위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던 것을. 검푸른 저녁하늘을 바라본다. 별빛이 또록또록 도다오르는 겨울 하늘이 시리게 느껴진다. 슬픔은 맑은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 그녀는 오래도록 하늘을 쳐다보며 가슴속 어머니에게 눈물의 편지를 쓴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편지는 붙일 수 없으리라. 그러나 어머니의 가슴에 닿아 고운 장미 한 송이로 피어나리라. 10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바로 이 자리에 저는 울먹이며 서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모키라는 아이가 뛰어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쏟아지는 눈물을 참기 위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별들은 우리들의 슬픔이 곱게 맺혀 하늘에 떠있는 것이라고 어머니 어머니는 늘 짓부른 그리움으로 제 가슴에 살아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서신 후 지금까지 저는 어머니의 공연을 빠짐없이 다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는 하루 온종일 피극장 근처를 서성거리며 어머니 얼굴이 들어있는 포스터를 들여다보았고 무대에 올라선 어머니를 바라보기 위하여 꼼짝없이 객석에 앉아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쪽으로 어머니를 찾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수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던 그 순간에도 저는 끊임없이 어머니를 그리워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없이 어머니의 아파트 근처를 서성거리기도 했어요. 어둠 속에 숨어 슬픔의 눈으로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자동차가 멈춰서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춰버릴 듯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이강민씨와 목희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잔잔히 울려퍼질 때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슬픔의 북소리가 울리곤 했습니다. 수란 수란 언니와 저에게 원피스를 즐겨 입히셨듯이 목희에게도 어머니는 원피스를 입히셨죠. 목희는 얼굴이 희고 고와서 어떤 빛깔의 원피스를 입어도 다 잘 어울렸어요. 목희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와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너무도 서러워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목희는 어머니와 아주 잘 어울렸어요. 목희는 늘 표정이 맑아서 바라보는 제 마음까지도 하늘처럼 푸르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목희에게는 잃어버린 제 소녀 시절이 있었어요. 어머니 없이 서럽게 건너뛴 저의 소녀 시절을 목희는 맑은 눈망울로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푸르른 시절을 아낌없이 누리고 있는 목희가 부러워서 가끔씩 눈물이 났습니다. 목희는 수란언니와 제 목까지 행복을 파랑새처럼 누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목희는 갑절의 슬픔에 빠져들겠죠. 죽음이란 얼마나 매정한 단어인가 아프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행복했던 만큼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목희는 이제 비로소 죽음의 의미를 실감하게 될 거예요. 목희의 슬픔이 가슴에 걸리시죠? 어머니? 어머니, 밤하늘의 별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떠오르시게 될 어머니.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안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갈등으로 저는 지금 몹시 괴롭습니다. 죽음과 마주선 어머니의 창백한 모습을 마주하기가 겁이 납니다. 그동안 제 가슴에 그리움으로 새겨졌던 어머니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릴 것 같아 두렵습니다. 아름다운 삶 대신 죽음의 그림자를 새기기 위하여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할까요? 마음을 작정하지 못하여 저는 피극장 앞을 헤매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우리 인간이 가진 비극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은 곧 포기를 의미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미련없이 포기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비극적인 어머니의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저를 버리고 연극배우가 되어 화려하게 이름을 날리던 아름다운 데스데모나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눈물 젖은 얼굴로 어머니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닫고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진우가 보고 싶었다. 진우의 가슴에 눈물 젖은 얼굴을 파묻고 싶었다. 진우의 가슴은 따스하리라. 혼자 견디기에 겨울바람은 너무도 매서웠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빛은 시리도록 맑았다. 진우 아닌 그 누구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고 아란은 생각하였다. 여보세요? 송수하기 저편에서 진우의 다정한 목소리가 건너왔다. 나 아란이에요. 아란이? 문아란? 아란이가 웬일이지? 손수 나에게 전화를 다하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나 지금 피극장 앞에 있어요. 이 시간에 피극장 앞에? 연극 보려고? 피극장 피극장은 휴관 중이에요. 여주인공이 무대 위에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바람소리만 수사네요. 그래서 쓸쓸하다는 말이지? 내 곧 갈게.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빨리 와야 해요. 알았어. 진우가 올 때까지 그녀는 극장 앞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가슴 안으로 시린 바람이 몰아쳐 들어왔다. 가슴의 창문이 모두 열려 바람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는 것만 같았다. 진우는 곧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연보농 장미 한 송이가 들려있었다. 웬 장미예요? 쓸쓸한 아란이를 위한 장미야. 장미는 우리 어머니를 위한 꽃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만을 위한 아란이를 위한 꽃이기도 해. 장미 한 송이처럼 아란이도 아름답거든. 우리 결혼해요. 진우 씨.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영겁 후 대내었다. 결혼해요. 결, 결혼? 진우가 하하 웃었다. 지금 당장? 여기 이 자리에서? 그래요. 저 맑고 고운 별빛 아래에서 이 꽃 한 송이와 함께 그리고 시린 바람소리를 들러리삼아 갑자기 왜 그러니? 꿈과 환상이 없이도 결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는 너무 쓸쓸해서 그래서 결혼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쓸쓸해? 결혼이 불가능하다면 그럼 우리 여행 갈래요? 나와 함께 여행 가고 싶다고 했었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장미 때문이에요. 장미를 좋아하던 여배우가 장미 향기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어때요? 충분히 비극적이죠? 아란이가 한때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건 알지만 그건 아란이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장미 향기 속에서 죽어가는 여배우 그래요 한때는 연극 배우가 되기를 꿈꿨죠 하지만 난 자신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이겨낼 자신이 없었어요 어머니보다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진우의 팔을 부여잡으며 그녀가 말을 잇는다 여행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이대로 밤새 걸어요 찬바람 속을 정처없이 아란이가 이토록 쓸쓸해 하는 이유가 뭐지? 장미 때문에 무대 위에서 쓰러진 여배우 때문에 그 여배우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든 허소엽 이라는 여자 때문에 비극을 안고 태어난 내 자신 때문에 아란이와 비극은 어울리지 않아 진우의 팔이 따스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란이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혼할 수도 있어 겨울바람과 맑은 별빛과 이 꽃 한 송이가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게 울리는 피리 소리가 탔다 아란이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날 수도 있어 아주 먼 곳으로 정처 없이 떠나버릴 수도 있지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는 여행만큼 홀가분하고 낭만적인 것도 없을 거야 그리고 아란이가 원한다면 밤새도록 걸을 수도 있어 무작정 별빛 속을 걷는 것도 멋질 거야 영원히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겨울밤이 되겠지 하지만 따사로운 그의 눈이 다가왔다 지금 아란이는 너무 피곤해 보여 집 앞까지 바래다 줄게 푹 차고 나면 훨씬 마음이 가라앉을 거야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의 말이 옳다 결혼을 하기에도 멀리 여행을 떠나기에도 밤새도록 걷기에도 그녀는 너무 지쳐있다 그래요 결혼은 다음에 해요 재경이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개옷을 만들어줄 거예요 재경이모의 웨딩드레스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것으로 유명하죠 재경이모는 결혼에 대한 꿈과 환상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재경이모에게도 얘기해 드려야겠어요 사람들은 꿈과 환상을 버린 후에야 비로소 참다운 결혼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 날개옷을 입은 아라니는 더욱 맑고 고울 거야 여행도 다음에 떠나기로 해요 슬픔의 한복판에서 떠나는 여행은 눈물의 여행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밤새도록 걸으며 별빛의 추억을 쌓는 일도 우리 다음에 해요 나는 이제 더 걸을 수가 없어요 한동안 한동안 잊고 지냈던 허소엽의 흰손들이 되살아나서 두려워요 허소엽 이라고? 나팔 수선아처럼 짝사랑으로 외롭게 피어오르다 죽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슬픈 영혼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들 거예요 아라는 눈을 들어 허공을 바라보았다 허소엽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슬픈 눈 속에 담긴 외로운 꿈이 떠오른다 어머니도 이 순간 그녀의 슬픈 눈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이어 나 죽거든 나를 위해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허소엽의 아파트 벽에 새겨져 있던 슬픈 시각 지금 막 어머니의 가슴 속에 아프게 새겨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머리맡에 장미꽃 심지 마시고 그늘 짓는 사이프러스도 심지 마세요 아파트 입구에 버스 정류장에 재화가 서 있었다 10년 전 아라니가 허소엽의 아파트에서 고독과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란을 기다리며 서있었다 새엄마 그래 춥지 재화는 애정어린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따스히 부여잡았다 어서 들어가자 저녁은 먹었니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아란의 손을 어루만지며 잔잔한 목소리로 재화가 말을 잇는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내일은 병원에 가봐야지 수술은 오후 1시에 시작된다고 하더구나 어머니는 이겨내실 거야 비극의 주인공은 결코 약하지 않아 니가 가면 어머니께 큰 힘이 될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를 안고 가렴 네 아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병원에 가겠어요 어머니는 비극의 주인공 답게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아란은 가슴속 저 깊은 곳에 굳게 닫혀있던 또 하나의 창문이 맑게 열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들의 삶이 괴로우나 아름답듯이 죽음 역시 영원한 아름다움 속에 피어나리라고 생각하였다 어머니의 창문 밖에도 별들이 시린 몸짓으로 빛나고 있을까 그 별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어머니는 커튼을 닫고 계시리라 비극의 주인공답게 가장 아름답고 비극적인 종말을 위하여 옷깃을 여미고 계시리라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배역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아란은 재화를 바라본다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멋진 일이에요 눈물은 이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해주거든요 그래 아란이처럼 비극을 안고 태어나는 것도 멋진 일이야 비극을 아는 사람만이 장미 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 아란은 진우에게서 받은 분홍 장미 한 송이를 재화에게 내밀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장미 에요 타인의 슬픔을 매정하게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래 장미 장미를 받아들며 재화가 조그맣게 웃는다 이제 우리들의 장미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니야 장미의 혼란 그건 허소엽의 것이었지 두 사람은 다정하게 아파트의 환한 불빛 속으로 사라진다 불빛 속에서 그들의 슬픔은 더욱 눈이 부시다 슬픔은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것 그리고 별빛처럼 영롱한 것 눈부신 아침 햇살에 산과들 눈 뜰 때 그 맑은 신의 물 따라 내 맘도 흐르네 가난한 이 마음을 당신께 드리리 황금빛 수선왕 일곱 일곱 송이로 일곱 송이로 긴 하루 어느 덫가구 황홍이 물들며 지참 짖아 이중 이중 눈벨 이뤄 황금빛 수선왕 일곱 송이도 I do not have a virtue to buy you fruity tears But I can leave you moonbeams to their peace and leave And I can show you morning on a sojourn hill And kiss you and give you seven dollars for dear 네, 이렇게 노은 작가님의 나팔 수선와를 총 8개의 영상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나팔 수선화의 꿈말이 꿈과 절망, 비애 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소설의 내용을 낭독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많이 가슴 아파하셨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저희 책방에서 편안하게 머무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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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